음악 순천향 흥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시네마 드림 이벤트에 당첨돼서 부서원들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. 저희 지금 영화관에 도착했는데요. 벌써 사무실을 벗어나서 같이 영화관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저희 이렇게 부서 다 같이 온 게 처음이어서 너무 즐거울 것 같고 너무 기대세요. 색다른 경험을 병원 생활하면서 처음 해봤고요. 팀원들과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엄청 행복했습니다.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부서원들이랑 이렇게 여가 시간을 가진 게 정말 오랜만인데 이런 영화도 보게 되고 이런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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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